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여기 혹시 부모님 어디 계세요?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앞에 애기가 너무 춤을 많이 춰가지고 혹시 부모님이 어디 계신가요? 어디? 어디? 이쪽에? 찍어준다고?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? 넌 엄마 아빠가 어디 있니? 혼자 왔어? 이리 와봐 내가 애기 조직해서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와봐 여기 우리 앞쪽에 희랑별 있죠? 사진 좀 찍어가지고 공유 좀 해주세요 공유 시기에다가 아 여기 아우 귀여워 하나 둘 셋 아악 나야 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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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앞으로 남은 노래 또 계속 춤춰 응 알았어 얼른 가 이제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공식적인 마지막 곡 한 곡 남았는데요 이거 끝나고 여러분들 반응 보고 또 다음 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노래 중에 댄스곡 한 곡 있어요 사랑아 제발 같이 놀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